2014년 청마의 해잖아요. 청마처럼 이렇게 또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배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광대하게 받으시란 말이요. 감사합니다. 이제 2014년부터 여러분들의 행복과 그런 모든 기원들을 담아서 배를 한번 띄워봤습니다. 이 시각 세계에서 30년 전의 시간을 받으시는 분이 계신지ener 수익를 받으시라는 점을 보내는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에서 20년 전의 자리에 대해 제시지한 편의 주인들입니다. 네 긍정보가 오늘 또한 소식으로 찬양시장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목소리 낱씩 계신 것 같비 때마다 이 시각 세계에서 30년 전의 서식으로 찬양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님이여 배 띄워서 어서 가자 풍선안부 파란불제 어찌나 기다릴나 수렴구 타예더니 이때가 아니더냐 베뛰워라 베뛰워라 아야 아픈 입들여 베뛰워서 가자 바람이 안 불면 돌을 져고 바람이 불면 닷을 울려라 강간다 상객님들 앉아서 없이 달리려 그립고 서럽다고 꿈을 지지 마냐 얼씨구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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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